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부채, 나쁜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한 분이고 실제로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승호 회장님이 사업을 경험하면서 느낀 부채라는 게 무엇이고 또 좋은 부채, 나쁜 부채는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의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부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부채는 하나도 없었다. 운영하는 기업에도 부채가 없었고요. 개인적인 부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냐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삼선전자도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부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개인적인 집을 사거나 이럴 때도 부채가 없다?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내가 집을 사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당장 은행에 부채를 갖고 와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 김승호 회장은 부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택이나 부동산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하고요. 금융자산, 주시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아서 신용카드 잔고도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채가 없는지 아시겠죠? 진짜 말 그대로 부채가 0인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무차입 경영을 한 이유 이런 극단적인 무차입 투자 이런 것들 한 이유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냐?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도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 몇천억의 부를 만드신 분이지만 처음 사업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처음만 하더라도 사업 자금 필요하니까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고 은행에 대출 끌어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확장시켜 나갔던 거죠. 은행에도 부도수표 때문에 걸려오던 전화의 공포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억에. 부채를 막 끌어다 쓰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됐으면 부채에 대한 트라우마, 부채에 대한 나쁜 기억이 없을 텐데 사업이 무조건 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조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부채의 무서움을 피부로 정말 느끼고 나는 부채는 절대 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원형탈모가 생기고 은행 간판만 보더라도 심장에 두근거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이렇게 원형탈모까지 생기겠습니까? 빚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절대 은행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경영할 때도, 부동산을 살 때도, 집을 살 때도 절대 은행빚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는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부채에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쁜 부채를 멀리해야겠다. 그 나쁜 부채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부채라는 것을 전부 다 멀리하다 보니까 좋은 부채까지도 멀리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부채라는 걸 무조건 기피하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구분하지 않고 다 나와는 거리가 먼 곳을 만들었더니 나쁜 부채만 딱 걸려줬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좋은 부채까지도 멀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나쁜 부채는 전혀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부채는 사용할 만큼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 회계학에서 보면요. 자산을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뜻밖이죠. 여러분들 자산을 얼마라고 했을 때 부채까지도 말하십니까? 부채를 포함합니까? 이 회계학에서는 자산을 부채까지도 얘기해요.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자본이 1억이 있고 빚이 부채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산은 2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여러분도 3억이 있고 7억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러면 내 자산은 얼마냐? 보통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을 쓰신 부동산 저자들 이런 분들도 내가 자산 100억이다 이런 게 순수 자산이 아닙니다. 순자본금이 아니고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즉 10억짜리를 아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 돈이 3억 들어가고 부채를 7억 낀 이런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산은 10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책 봤을 때 내가 200억 자산 갖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의 순수, 그 현금 그 자본금이 200억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본금 플러스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 2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학에서 말하는 자산을 부채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 돈이 3억이 들어갔고 은행에서 7억을 빌렸다. 그럼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회계학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많은 재테크 서적에 말하는 그 자산의 개념도 이렇게 자산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하고 순자산을 또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순자산은 진짜 이 부채를 뺀 거예요. 10억에서 7억을 뺀 3억이 내 순자산인 거죠. 하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 돈 3억과 은행비 7억을 더해서 10억을 내 자산이라고 본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라는 것을 그저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이 있는데 7억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럼 난 10억의 돈이 생긴 거죠. 그 7억도 뭐 일일이 은행한테 내가 여기 돈 쓸게요 허가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돈 빌린 돈을 할지라도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죠. 즉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산이라는 겁니다. 남의 자산이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빚 역시도 내 돈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빌린 돈 역시도 내 자산이 된다는 거죠. 단 조건에 따라서 좋은 부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를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이냐 첫째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 지출 여행 채무 변제 이런 곳에 사용하면 더 나쁜 부채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빚 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빚 내서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내가 좋은 스마트폰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다 나쁜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채라는 것은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해야 된다. 둘째 나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후 이 부채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빚을 줘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 여기서 수입이 나오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빚을 빌려서 오피스텔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나와. 이러면 이거는 좋은 빚 좋은 부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이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숨이 막혀서 죽게 된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투자 하더라도 현금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셋째 투자에서 나오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내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 이익이 부채 이익보다 적다면 당연히 나쁜 부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렀는데 이 1억이 대출금리가 3%예요. 나는 1억을 빌린 대가로 3% 이자를 매번 은행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가진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빌린 1억을 가지고 어떤 곳에 투자해서 5%를 벌었다. 이러면은 은행에 갖다 둬야 되는 3%를 제외하고 2% 남잖아요. 그러면 이건 좋은 부채가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3%의 돈을 빌려다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률이 1%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은행 빚 3%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쁜 부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비용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 이자비용보다 높은 현금 흐름이 높은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부채는 좋은 부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오피스텔 예로 드렸잖아요. 3%의 돈을 빌렸는데 대출 금리가 3%인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5%를 수익이 나온다. 이러면은 3% 이자를 제하고도 2%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2%의 수익이 나니까. 이건 좋은 부채. 하지만 3%의 돈을 빌렸는데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와. 2%가 내 돈에서 대출 금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대출이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기 때문에 나쁜 부채 그래서 좋은 부채 나쁜 부채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드린 말씀이 부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좋은 부채 나쁜 부채를 구분할 줄 아는 그 기준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여전히 무서운 것이 맞고 우리가 칼을 잘 다룰 줄 알면 마시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칼을 잘 못 다루면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부채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부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은 좋은 게 되는 거고 내가 부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부채가 날 잡아먹는다 이러면 당연히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나쁜 부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부채 나쁜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